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열한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드러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전여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잔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였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 삼년에는 심고 거두며 보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하셨나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라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로 왕 사네리비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란멜렉과 사레사리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열한기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길었죠 열한기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를 펴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길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우리가 봉독한 그 성경을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절로 28절의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시고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남은 35절과 37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아가 기도했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아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열한기하 19장과 20절에는 두 번의 기도가 실려 있는데요 다 히스기아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아는 제휘 13년경 그 자신의 왕국에 자기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를 맞게 돼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신흥 강자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아수르가 아시리아가 여러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연속 연쇄적으로 정복합니다 그 사네립의 칼날이 유다에 이르렀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사신을 보내서 조롱합니다 히스기아와 유대 백성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아는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구대로 참으로 굴욕적이게도 은 300세계를 마련해서 그것으로 사네립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 은과 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장식하고 있던 금을 긁어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녹여 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네립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만족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겁박합니다 히스기아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열한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단 한 번도 남북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요 그 많은 왕들이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다윗 이후에 그 어떤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들립니다 10편 5편 2절에 기록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히스기아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가 메아리쳐 집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의 말씀이 우리가 길게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18만 5천명이라는 그 강병 강군 사내드립의 아수르 군대가 전멸합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 우리들의 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아가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전쟁, 전투 가운데 가장 많은 전사자예요 1945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작 폭탄의 피해자가 얼마일까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숫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단 하룻밤만에 18만 5천이라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모두 다 다 송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가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시며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히스기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의 이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을 겁박하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아수르 산에 드립의 군사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에 맞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이 말 좋아해요 이 말 성경에 있는 말일까요? 성경에 있을 법 한데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라는 이 우리의 그 금과 옥조 같은 격언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이후에 문학가들의 문학작품 속에서 정치가들의 연설 속에서 반복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마치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믿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노력을 다해야지 진인사 대천명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지 여러분 우리 거기에 심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무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나의 어떤 자원 어떤 노력으로 내 눈앞에 있는 저 적들을 적들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아뢰지 못하고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정성이 제 치성이 좀 부족한가요? 어디까지 치성을 정성을 쌓아야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셨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백성의 기도, 자녀의 기도, 희승이하의 기도를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게시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뤄졌어요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출애국부 20장 나는 너를 애국당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근데 그 질투가 인간적인 그런 치졸한 옹졸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둔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되심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습니다 왕 아닌 것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주곤해요 무엇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심지어 우리 신실한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올려놓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또는 그 하나님께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의 부족함을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의 크기, 우리의 정성의 크기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나의 존재를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내 새끼라, 내 백성이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아랠 것을 백성된 신분으로, 자녀된 신분으로 아래십시오 여러분, 나의 열심은, 나의 지성은 하나님의 그 열심에 비할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왕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 없어서 나 눌리고, 나 쫓기고 나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 불안하고, 나 두렵고 나 장래일이 너무나도 걱정돼요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히스키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 내려 주 없어서 하나님 구하옵는 것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쟁에, 무한 경쟁에 내몰리며 하나님 주신 복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세상에 지치고 마는 우리 자녀들의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길을 지켜 주 없어서 대입에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들 대입이 아닌 인생의 다른 꿈에 도전하고 있는 동갑내기의 청소년들 주님, 그들을 지켜 주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를 인도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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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